안녕하십니까 즉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알아볼게요. 숲속, 숲속. 뭐가 맞을까요? 띄어야 됩니다. 숲속은 띄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속은 띄는 게 맞아요. 기본이에요. 기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그죠? 코속 이런 건 다 어땠습니까? 붙였죠. 그죠? 물속. 붙였죠? 산속. 붙였어요. 이런 몇몇 단어들. 이런 몇몇 단어들은 붙여서 썼습니다. 기본은 띄어 쓰는 게 맞는데 붙여서 썼어요. 그런데 숲속은 왜 띄고 산속은 왜 붙일까요? 그죠? 산속은 붙여 쓰는 게 맞잖아요. 머릿속. 다 붙여 쓰지 않습니까? 근데 숲속하고 산속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산속이 붙이니까 숲속도 붙일 것 같지만 숲속은 띄어야 되죠. 왜냐하면 조사를 해봅시다. 숲이 뭐죠? 숲이 뭐냐면 숲풀이에요. 숲. 숲은 숲풀이라고요. 숲풀 속은 붙일 것 같을까요? 띄죠. 기본적으로 숲풀 속은 띄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나 이렇게 붙여 쓰는 거고. 숲풀 속은 직감적으로 띄어 써야 되는 거. 나만 그렇게 직감이 있나? 띄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숲속도 띄어서 써야 되는 거죠. 나만 이해한 건가? 다 이해하셨죠? 안녕.